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해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제 사법 처리하겠다, 구속까지 시키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미애 지시로 지난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판사 사찰 혐의를 씌워서 대검찰청 수사정보관실을 압수수색했죠. 그리고 어제는 정식으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할 것을 지시를 했습니다. 입건을 시키고 사법 처리, 구속까지를 노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권은 윤석열에게 판사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고 있는데 어제 윤석열 변호인 측에서 공표를 했죠. 판사들에 대해서 업무 참고용으로 만든 자료 내용을 공표를 했습니다. 일부를. 거기에 보면 재판장이나 배석 판사들 한 30여 명에 대해서 그동안의 주요 판결 내용, 출신지, 고등학교, 출신대학교 이런 것을 적어놓은 자료입니다. 대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이지만 합리적이라는 평가가 있다. 검찰의 적대적이지는 않지만 변호인의 주장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다.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가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밝히면서 이게 판사 사찰이냐? 라고 되물었습니다. 판사 사찰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얼토당토 않다 이런 얘기죠. 지금 사실은 추미애는 윤석열을 직무 정지시키면서 6가지 의혹을 내걸었죠. 그 6가지 의혹 중에서 대부분 다 얼토당토한다는 얘기니까 그 중에서 판사 사찰 이 부분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대검찰청의 추미애가 윤석열의 판사 사찰과 관련해서 지난 25일 압수수색한 데 이어서 수사를 지시를 했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려다 보니까 곧곧에서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이렇게 수사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라고 반대를 하자 측근을 통해서 수사 지시를 내립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그동안 감찰을 한다고 진행한 부분에서 자신들을 소외시킨 부분 또 지금 이렇게 수사 지휘로 바로 넘어가는 부분 직무 정지로 바로 넘어간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나섰습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하지만 이건 추미애가 무시하고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 집권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의 입이 이렇게 가볍습니까? 충격을 받았다. 윤석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야당 쪽에서 좋다 국정조사하자 받겠다. 추미애도 필요하면 같이 국정조사를 하자 라고 하니까 이제 꼬리를 또 내렸습니다. 자신은 입을 꾹 다물고 있고 말 잘못했다는 거 아니까 참 충격적입니다. 집권여당이라는 분의 행태가 이런 정도입니다. 이제 불리할 것 같다라는 계산이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났습니다. 윤호중, 법사위 위원장이죠. 법무부의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지켜보자. 국정조사는 그 뒤에 논의하자.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 국정조사를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지 국정조사 꼭 하자는 거 아니다. 말을 바꿉니다. 이낙연 대표는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에서 윤석열 공격에 이제 집중합니다. 추미애 음호에 나선 거죠. 윤석열이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사법 처리해야 한다.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주장들입니다. 사실상 판사 사찰에 대해서는 범죄다. 이렇게 규정을 먼저 합니다. 그 다음 윤 총장의 구속 가능성까지 얘기를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요. 판사 사찰 의혹을 거론하면서 명백한 불법이고 변명의 여지없는 범죄라고 아주 아예 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홍익표 의원요. 사법적 처리가 불가피하다. 또 정청래 의원요. 검찰총장이라고 해서 법망을 피해갈 수 있겠나. 윤석열도 예외가 아니다. 감옥살이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빈양거리듯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여권에서 윤석열을 해임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더 사법 처리 구속까지 가야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여론이 워낙 나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론조사를 했죠. 어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킨 것에 대해 반대한다가 65% 찬성한다는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검찰 역사에 유례없이 평검사에서부터 검사장, 고검장까지 일부 이승윤 중앙지검장 등 일부를 빼고는 모두가 한 목소리로 추미애의 검찰총장 직무정지가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시 원위치로 돌려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이 검찰 중립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변호사협회, 참여연대, 시민단체들, 그동안 친정부적이다라고 하는 시민단체들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완전히 여론에서 고립이 된 겁니다. 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섰죠. 이제 직무정지에 대한 본소송, 이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소송을 내고 본소송은 재판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 전에 다시 총장의 직무를 회복시켜달라고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죠. 그런데 법 쪽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 여섯 가지 사유를 들면서 직무정지를 했는데 여섯 가지 사유가 모두 사실은 좀 얼토당토하는 내용들이다. 사실 검증도 되지 않는 이런 걸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여론이 나오니까 바로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추미애가 결정을 하고 어제 윤석열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징계위원회를 앞당길 건 알았지만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는 가처분 신청 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징계를 절차를 밟아서 해임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낸 가처분 신청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다시 그 해임에 대한 그 징계위원회 해임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인 겁니다. 그 전에 다 결정 지어버리고 또 입건시켜서 가능하면 구속까지 해버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론의 이중삼정으로 압박을 받으면서 무리에 무리를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싸움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2일 이전에 윤석열 총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검찰총장으로 직무와 회복이 되죠. 그렇지만 2일 이전에 법원이 그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말도 끼어 있고 말이죠. 추미애는 그것까지 계산을 한 거죠. 다음 달 2일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윤석열을 해임한 다음에 대통령이 해임 조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가처분 신청은 필요가 없어지고요. 다시 그 징계위원회의 해임 조치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시 가처분 신청과 다시 취소소송을 내야 되는 그런 절차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됩니다. 공포정치가 시작되지 않았나 라는 느낌입니다. 없는 죄라도 만들어서 구속시켜라 라고 하는 여권의 일사불란한 군사작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맙습니다.